안녕하세요. 연울이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을 한번 배워보기로 하겠는데, 이건 위드 대명사, 해석 불필요하다는 것은 걔네들의 논리와 우리들의 논리가 달라서 우리는 이런 걸 잘 안 쓰는데 얘네들은 흔히 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해석할 때는 굳이 안 넣고 해석을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그의 리서치는 곧 워스 가져다 준다는 거죠. Not only professional recognition, 직업적인 어떤 인정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earning, but also죠. 그 탐나는 상들인 거죠. 보통은 normally, AD는 H나 똑같고요. crew, crew가 생기다 발생하다 그런 뜻이에요. increase, 뭐 그거하고 같고요. crow, grow, grow하고도 같아요. 백발의 노땅들, senior citizens 그러면 노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senior citizens, 그러니까 백발이 한 senior 교수들을 말하는 거예요. 노땅 교수들에게 생기는, 보통에게 생기는 그런 탐나는 상을 가져다 줄 것이었다. all that gritters, 반짝이는 모든 것은 다 금이 아니다 그러죠. 하지만 merry, hope, 반짝이는 모든 것은 아주 흔히 금이다. even relatively, 비교적 작은 상도 carried, 이거 부분이에요. 이거 없어도 돼요. 그 상과 함께 rewards, 보상이죠. in the category죠. 범주죠. 25,000불에서 5,000불 범주의 상을, 보상을, 그 보상을 가져다 준다. 그러면 carried, reward은 그냥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주어가 작은 상인데, 그 작은 상과 함께 하라고 얘네들은 같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말은, 이거 with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우리말은 이게 없어도 돼요. 심지어 비교적 작은 상도 이만 보상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and these owners, 이러한 영예들은 만들어낸다. a momentum of 나름의 동력을 만들어낸다. 에 들어갈 단어는 with가 되겠지요.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배워보죠. 우선 accrue, 결과로서 생기다. 이자이익이 생기다. 이런 단어인데, 자꾸 까먹게 되는 단어예요. 법률적으로는 소권, 소송권인 거죠. 권리, 이런 건 발생하는 건데요. 재정이나 법률과 상관이 없을 때는, 상관이 있을 때는 up으로 쓰면 되는 거고, 없을 때는 happening or result을 쓰는 거예요. 이익 등을 획득하다 축적하다라는 타동사도 드물게 쓰여요. add ac는, ac는 자음 접변이 된 거죠. c 때문에 d가 c로 바뀐 거죠. 크레셀의, 크레셀의가 이게 grow 증가하다의 뜻이에요. 크루는 increase의, increase하고 같은 뜻으로 봐도 되고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c잖아요. c는 g와 유사 발음이라고 그러시죠. c, k, g 다 비슷한 발음인 거죠.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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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이러잖아요. 유사 발음이니까 grow로 기억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해석 안 해도 되는 with 대명사예요. I forgot to bring the book. with me 굳이 안 써도 되잖아요. 나와 함께 책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냥 책 갖고 오는 거 깜빡했네. 그러면 되지 뭐 척하고 해요. 그렇지만 with me를 쓴다는 거예요. 이거 myself는 with myself 이렇게 안 쓴다는 거예요. 해석 안 해도 되는 몸소의 의미로 영어는 with 대명사로 표시하는데 주어로 동시에 다시 재 돌아간다는 거죠. 귀죠. 그래서 재기대명사는 아니어서 self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Of course, the story of this large 이 대가적의 이야기는 재미있고 well developed in 그 자체로도 잘 다듬어져 있다. 잘 개발되어 있다. 잘 다듬어져 있다는 거죠. 이런 관용적인 표현에서는 self self use를 쓰는 거죠. We asked the refugees, what did you bring with you? 무엇을 함께 가지고 왔냐 이럴 때는 거죠. 가지고 오다 이런 거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과거 시점에는 과거에 거기 없었겠죠. 함께 거기서 뭘 갖고 오셨어요? 무엇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럴 때 미드위 안 써도 되는 걸 쓴다 이런 거죠. This manuscript 실제로 contained 몇 가지 리스트를 포함하고 있다. suggested, 권했던 항목들이죠. 권했던 항목 등이에요. 권했던 것들. The column you should bring with them. You should의 여기 목적의 자리가 흔적 자리죠. 이 흔적 자리 대신에 여기 관계사가 없고 선행사는 요게 된 거죠. 자신들과 함께 식민지 오는 사람들이 가져오라고 권했던 것들의 몇몇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 거죠. Should I take the book I want to show you? 당신에게 보여줄 거. To your house tomorrow. 내일 당신의 집에서 당신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책을 가져갈까요? 근데 나와 함께 이거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다만 bring은 화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할 때 사용하는 거고 What did you bring with me? 너와 함께 네가 뭘 가지고 나 있는 쪽으로 이쪽으로 온 거죠. 화자가 있는 쪽으로 Take는 화자가 없는 곳이나 청자가 없는 둘 다 없는 곳으로 이동할 때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내려가보죠. I don't take it with you. You can take it with you. 너와 함께 가지고 못 간다. 화자가 없는 곳이잖아. 죽을 때 죽을 때 돈 싸가지고 못 간다. 그러는 거죠. I don't have any money on me를 쓰기도 하고 with me를 쓰기도 해요. 저한테 돈이 없어요. with me는 전 돈이 없어요. 그런 건데 on me나 with은 비슷한 뜻인데요. on은 접촉의 의미가 강하고 with는 연관성을 표시하기보다는 조용 공간이 넓게 사용해요. 만약 in my pocket 주머니에 돈이 있다든가 내 지갑에 돈이 있다. 그럼 몸에 붙어있잖아요. 지갑이나 포켓이면 오늘 사용해요. 보통. 근데 뭐 폭넓게 사용하는 with를 쓸 수 있어요. 내 rock이 내 짐 소화물 짐인 거죠. 내 이동용 가방 가방 속에 있다 그러면 보통 with를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my door take the stop animal 박제 동물 인형을 어디든 함께 가지고 간다. 너무 크면 차에다가 놓고 갈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폭넓게 쓰는 with를 쓰는 거예요. 꼭 손에 들고 가는 건 아니니까 좀 넓게 흥려해서 with를 쓸 수도 있어요. please take your sister with you to the mall 내 동생도 뭘에 데리고 가시렴 with you 안 써도 되는 걸 쓴 거예요. even relatively more prize carried with them 주어가 prizes죠. 그 상은 상과 함께 대기가 사람이 아니에요. 대면 반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반은 사람이지만 함께 그 보상의 carried의 목적어가 리허스 된 거죠. 그 보상을 따랐다. 보상이 함께했다. 의역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with를 쓰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